오늘은 단기적인 꼴집입니다. 뭔가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차트 사이트 이런 거 추천하잖아요. 거래소 추천하는데 추천은 안 합니다. 혹시나 선물 거래소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혹시 알려드립니다. 선물 거래소 요즘 많은 분들이 웹퍼럴 때문에 이상한 거래소를 써요. 무슨 보시기에 폭스라든지 무슨 여우 나오고 MEX 이상한 거래소 쓰고 잡다한 거래소 쓰는데 제발 그런 데 쓰지 마시고 만약에 선물 거래 하신다면 바이낸스랑 FTX 이거 두 개. 딱 이 두 개까지만. 두 개. 혹은 하나 더 넣는다면 이제 바이비트까지는 괜찮습니다. OKEX는 왜 취급 안 하냐? 여기는 봇이 많아요. CME는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트코인 5개 이상 해야 되고 CME 거래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추천 안 하니까 바이낸스 FTX 마지노선으로 바이비트 해가지고 총 세 개까지만 써도 되고 그 이상은 쓰지 마. 아 그 FTX가 아 이게 진짜 처음 이거 절대 마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는 절대 하는 거 아닌데 그 FTX도 우리한테 만나자고 했고 바이빗도 만나자고 했을 때 얘네가 그때 당시에 꼬꼬마였거든. 그렇죠. 꼬꼬마였을 때 만나서 우리랑 뭔가를 해보려야 될 때 내가 이제 항상 나는 너희 같은 무리들과 친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컸어. 너무 컸어. 그때 합류할 걸. 그러니까 바이비트 회장님이 만나자고 했을 때 그 밥 한 끼 얻어 먹었어야 됐어. 다음에는 누가 찾아오면 함께 해봅시다. 내가 너무 자만했다. 그렇죠. 바이빗 회장님이 너희가 호랑인가? 우리 호텔에서 밥 한 끼 하자고 해줄까? 네가 와. 그랬더니 그때 내가 형님이랑 친해졌어야 됐다. 네. 저희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선물 시장에 있는 거리량이 100이라고 쳤을 때 바이낸스가 그 중에서 28% 거의 엄청난 거리량을 바이낸스에서 다 터뜨리고 있고요. FTX가 15% 그리고 바이비트가 9%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추천드린 거고 사람들이 그러면 피트갯스는 어때요? 원효대는 피트막스인데 이거 어떡해요? 하는데 거리량이 FTX 대비해서 3분의 1 혹은 이제 5분의 1이다. 혹은 바이낸스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영각만 남았고요. 사실 해킹권이 되게 많아요. 뉴스화는 되지 않는데 개인지갑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비트맥스는 그닥 추천하지 않고 그냥 바이낸스 하세요 할 거면. 맞아요. 근데 애초에 맞이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량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뚝배기 터졌을 때 손해가 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잡거래소들을 홍보하니까 그냥 진짜 나는 영혼까지 불띄어서 거지가 되고 싶다. 내 꿈은 미래의 거지왕 김춘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우량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고 꿈이 김춘삼이 아니면 거지왕이 아니면 안 하시는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역에서 큰 집살이 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제 마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서울역 얼마나 넓어. 서울역? 그 대리석까지 깔려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데서 자고 싶지 않으면 마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트게스는 유튜버들이 많이 홍보하는 이유는 네. 돈 받아서 그래요. 돈 많이 줘서 그래요. 네. 돈 많이 줘. 좋아서 쓰라는 게 아니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본으로 했을 때는 바이낸스랑 FTX가 거래량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알트코인들도 아까 말한 그런 애들만 거래량이 많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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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꿀팁. 몰랐는데요. 업비트가 좀 거래량이 높더라고요. 지금 업비트 거래량 쓰레기죠. 쓰레기인데도 높습니다. 근데 이게 코인마켓캡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좀 가려놨었거든요 거래량을. 네. 근데 지금은 오픈 다시 됐나요? 아 코인마켓캡 그쪽에는 문제가 아직도 있고요. 저는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현물거래소 관련된 거래량 순위입니다. 자 1등이 누구냐. OKEX인데 이거. 형이 왜? 컴퓨터. 이건 보시겠죠. 컴퓨터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1등은 이제 바이낸스고요. 2등이 FTX입니다. 왜냐하면 아 현물 아닙니다. 현물 플러스 마진 두 개 합쳐서. 현물 마진 합쳐서 이제 FTX도 2등이고요. 3등은 이제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 마진 없이도 3등 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4등 하고 있는. 4등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이유를 찾았어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계 거래량이 3%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없네요. 네. 3%고요. 바이낸스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훨씬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끔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급 차이는 크다. 알겠지. 체급 차이는 엄청나게 나지만 그만큼 체급이 높은 거래소들이 별로 없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줄 쭉 찍은 거는 이런 거래소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컴퓨터. 그 잡거래소에다가 그 봇 돌리는 거예요. 봇이라서 다 없앴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거의 4등인 게 웃깁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다들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찍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거래소들은. 네. 그리고 우리의 빗썸은 어디 있어요? 하는데 빗썸은 23등이에요. 23등이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빗썸 옛날이 정말 좋았었는데. 한때는 전세계 1위 거래소였죠. 네. 한때는 1위였지만 지금은 많이 밀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23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의 빗썸이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우리 빗썸이는 왜 이렇게 호호호 죽고 있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빗썸이가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진짜 빗썸이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가요? 그 펌핑이 없어서 그래요. 펌핑도 없고 서버도 자주 터지고 불편하고. 사실 펌핑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빗썸에서 요즘 쪽 이렇게 나오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거래소에 있는 타인지갑 주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인지갑 등록 불가하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공지가 하나 더 떠가지고. 아 또 떴어요? 네. 하나 더 떠가지고. 나 빗썸 안 써야겠다. 아 이거는 영업 안 하는 건가? 아 이거 영업. 영업 정지에요? 네. 그냥 빗썸 거래소 내부에서만 지들끼리만 쓰래요. 아. 미성년자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술집에서 미성년자 받아가지고 영업 정지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경찰 떴나? 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떴는 공지는 이 공지입니다. 뭐요? 기존에는 57개의 거래소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입출금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단 9개의 거래소로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어 줄었네요. 네. 코인베이스 크라켄. 코인 체크.. 무슨 체크냐? 자 비트 플라이어. 바이비트 지아미니. 코인리스트 프로 이건 또 어디고? 피 맥스 비트 뱅크인데. 바이낸스가 없네? 바이낸스 없잖아! 바이낸스가 없잖아! 바이낸스를.. 미친놈들이야 이거! 바이낸스가 없어! 아니 마진걸에서도 넣어놨으면서 바이낸스를 빼버렸어요. 그냥 있으면 쓰지마. 이 정도면 바이낸스가 없어졌어! 영업 정지합니다! 뿌! 뿌! 뿌!